안녕하세요 노박입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집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원래도 집순이인데다가 집에서도 할 일이 많아서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우울증이 저한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아마 외출을 자제하고 움직임이 적어서 몸이 둔해지고 게을러졌나 봐요. 그러니 기분도 덩달아 가라앉았어요. 거기다 추가로 요즘 내용이 심상치 않은 책들을 읽다 보니까 결국 사단이 났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이 FBI 심리 분석관이라는 책인데 프로파일러라고도 하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심리를 분석하고 수사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 아무래도 범죄 상황이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그 책을 읽고 제 기분이 정말 많이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제 심리 상태가 이 정도는 위험한데 싶어서 그 정도로 심상치가 않아서 이번에는 기분 전환이 될 만한 책이나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소설책으로 골랐습니다. 먼저 마린님이 추천하신 책 중에서 책 좀 빌려줄래와 스토너를 구입했습니다. 이 책 외에도 마린님의 영상을 보고 여러 책을 고민을 했었어요. 이 책도 읽고 싶고 저 책도 읽고 싶고 그런데 이 두 책은 다른 알라디노 분의 영상에서도 안면이 있었기에 구입을 했어요. 책 좀 빌려줄래는 그랜트 스나이더라는 치과의사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의 책에 대한 감상, 글에 대한 생각이 담긴 카툰 에세이예요. 카툰을 보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았어요. 지금 이렇게 기분이 가라앉은 상태에서는 딱이다 싶었는데 저는 되려 이 책을 읽고 재미보다는 위안을 받았어요. 한 번 정도 글을 써보고 싶다고 생각하셨거나 글을 쓰려고 시도를 해보신 분이라면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막막함, 답답함을 저는 이 책을 읽고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많이 받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스토너입니다. 이 책은 마리님과 이도님의 영상 외에도 알라딘에서 다른 분들의 후기를 많이 찾아서 읽어봤어요. 음, 딱 어떤 내용이다라는 감이 안 왔거든요. 인생 소설이다, 잔잔하다, 한 남자의 인생을 읽었다 등 어떤 한 문장으로 정의가 안 돼서 어떤 이미지가 안 떠올라서 직접 읽어봐야 알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좀 차분하게 읽을 책이 필요했는데 이 책이 그런 책이 아닐까? 기대하면서 골랐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권이도님이 추천하신 책입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과 순수의 시대예요. 이 두 책은 워낙 유명하니까 언젠가는 읽어야지? 하는 책 목록에 올라와 있던 책이에요. 그런데 이도님이 영상을 보다가 음, 읽어야 할 때가 왔구나. 지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소설 다 사랑에 대한 내용이죠. 대략의 줄거리는 아는데 달달한 로맨스는 아닌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딱히 책 장르를 가리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로맨스만 있는 책은 피하게 되더라고요. 로맨틱 코미디나 고전 영화, 고전 소설 속 로맨스는 좋아해요. 그런데 특별한 상황이나 배경이 없으면 좀 힘들어요. 아마 오글거리는 문장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원래 사랑은 그런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 힘들어서 이 두 책의 문장을 봤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조세희님의 모독입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책을 읽고 조세희님의 책이 더 읽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이 책 외에는 품절 절판이 되어서 중고로 구하던지 도서관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책을 샀는데 아주 얇죠? 단편 소설 한 편 정도의 분량이에요. 그것도 짧은 단편 소설 그리고 영어 번역본이 같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난장이의 막내딸 영희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구입을 했는데 끝은 좋았다라는 식의 결말이 아니라서 제 마음속에서는 여운이 좀 길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구츠를 샀어요. 벨벳 스트링백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중에서 장폴디부아를 골랐어요. 정말 하나를 고르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벨벳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이 색이 보이시나요? 빛을 받을 때마다 푸르게 혹은 검게 이렇게 빛나는 오묘하게 색이 바뀌는 이것 때문에 좋아해요. 그래서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에코백을 하나 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보자마자 이거다 싶어서 구입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12월 달에는 벨벳 가방과 책 5권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하는데 제 책상에 있는 방은 난방을 안 하는 곳이라 정말 춥네요. 찜질팩을 껴안고 권식 조굣기로 발을 데우면서 그리고 이렇게 녹음을 할 때는 패딩도 못 입어요. 패딩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다 잡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춥습니다. 빨리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책을 읽으면서 귤을 까먹어야겠습니다. 노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